최대 체력을 6일고 카드 2장을 제거합니다. 시시해서 죽고 싶어 저버린 아이언클르드 네 신케 하는 법이라고 나와있을 것 같은데 아주 간략하게 10초 안에 할 수 있다 정말 조심해 2장 제거에 갓갓독도 있으면은 1장 제거 1장 제거 1장 제거 1장 제거 1장 제거 2장 제거 2장 제거 노다카리 공포 충공격 제비 어서오세요 띵 띵 아 소스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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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흙집 가지 아 잠깐만 갑자기 분위기 가지 오 쑤벨 야 이럴거면 아까 강철의 폭풍 먹었어야 했는데 아 부채까지 아 잔창까지 아니 강철의 폭풍님 제가 잘못했어요 고통 고통과 영원한 고통 저거 어떻게 지우지 목 swatch 아이고 고달부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남자끼리 그러는거 아냐 아이고 1년구독 감사합니다imos 가즈 진짜 세다 캘리퍼스 편견이라니 호칭을 똑바로 해야지 공중지압이 슬치 넣을까? 고통 저거 언제 지우지 차라리 꼬챙이 넣어서 부채나 볼까? 아니야 꼬챙 있으면 부채 볼 수 있고 잔상 볼 수 있고 그건 제 잔상입니다 공중지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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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안이 공중지압이 공중지압이 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잘 썼네. 고통 파열이면 쭉쭉 오르죠. 야, 이건 좀 실수했다. 때리지 말걸. 전상입니다만. 현돌입니다만. 현돌입니다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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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주 좋다. 바로 저주 제거하고. 엘리트 잡으러 간다. 아씨. 당연히 실가 나와야지. 이거 첨탑. 만약에 첨탑에 학교가 있다면. 이건 초등학교 고정이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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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갈까? 잡자. 첨탑 세뇌기로 알고 있는 과학 현상이다. 드디어 고통에서 해방됐군. 이거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최대 체력 너무 많이 떨어지긴 한다. 근데. 고마워요. 잘 산. 진짜요? 그 정도로 효과가 좋은 줄은 몰랐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학계로 가도 되겠는데. 중계로 논공단이다. 특허가능. 특허가능. 중튜브 측허내자 베타에서 궨전 코스트가 올랐습니다 단자로 다음주부턴 안오셔도 될거 같대요 이게 다 중튜브 죽음입니다 중튜브 최고 자랑스러운 중튜브 여러분들도 부작용없는 중튜브를 즐기십시오 부스팅가 왜이렇게 어떻게 그럴수가 야 명치 달려 헷갈릴땐 명치 달리는 헷갈릴땐 명치 달리기라고 헷갈릴땐 명치 내가 어디로 우스팅을 갖더라 거부 짠짠짠짠 저거 뭐슥 아이고 내 거부 에이아 헐 수아스 그게 거부 수아스 아니 근데 가지 너무 좋다 가지 최고야 엘리트 더 패러가자 작은 상자 아이고 아이고 이걸 못 잡네 그래도 딱 방어 올렸듯 아닌가 어이구 괜찮은 일코스트 루니까 이게 엘리트 더 패러가가 아쉬운 경우가 진짜 많네 아쉬운 경우가 진짜 많네 아쉽게 아쉬운 경우가 진짜 많네 미라손? 방금 미라손 나오는 상상함 어우 잠깐만 눈물을 머금고 견전을 버릴 수 밖에 없다니 미라손을 버릴 수 밖에 없다니 미라손을 버릴 수 없다니 미라손을 버릴 수 없다니 내장의 채도 내장 타격으로 가꾸자 시체폭발 규칙비 규칙비 중요제 근데 규칙비는 애들 잡아도 나올텐데 병불배신 시체폭발 규칙비가 병불꽃은 사연 안오냐 백불머리를 살려놔야 한마리만 수웠냈다 병불의 타격 넣어본적이 있지 않을까 언젠가 한번쯤은 병불의 타격은 가장이란 안오르는 병불의 타격이 병불의 타격 매우 병불의 타격 병불의 타격 카치의 계세는 수리검 때면은 아 둘다 수만되나 연금부터 할래 아이고 포스버리 똥반구가 나와버렸네 사실 반구 무성능이 나쁜건 아닌데 음 으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흐흫 두려워서 공격조차 못하네 진짜 수리검 나오면 바로 심장 허접실까기네 장화벌집 의둠의 족쇠 캘리퍼스 있으니까 허허우 잼탄 비단 캘리 잔상이라서 비단 캘리해도 될 것 같은데 신성이다 치약 비단 치약 서순하는 거 치약 서순하는 거 치약 서 watery 치약說 치약 불 estos 0000 yüzden 치약 descrição 장화 맞춰보라 별거 아니고 유독 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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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하구만 엘리트 다 죽으자 주무세요 현물 계단원의 막 어떻게 체력관리가 이렇게 잘 되냐 마무리였으면 진짜 마무리였을텐데 아귀 즈금통 오리하루구 본다의 체력을 한번에 날릴 수 있는 친구들이라분 도와줘요 도플갱어 도와줘요 도플갱어 도와줘요 도플갱어 도와줘요 도플갱어 도둑m 도로 도로 아 실수했다. 대단한 각 봤을때. 대단한 각 봤을때. 다 충려주술사도 절반이고. 유도가스 넓걸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리의 일격 두리의 일격 두리의 일격 끝 끝 끝까지 계시네. 끝 뭐 상대가 안되는 이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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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쏘지않.. 가지가 없었으면 아마.. 다음 런을 하고 있었겠죠. 이번 런이 왜 고이스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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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사일런트 협회에 뭐하고 있습니까 괜찮은 전략이 이렇게 넣고 먹었는데 이대로 앉아있을 겁니까 메가 크리스의 펭코를 지켜보고만 있을 겁니까 우리 첨탑의 치코리타 최악의 사일런트에게 어떻게 이런 그닥 무도한 짓을 처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우리 전국 사일런트 연합은 하나로 뭉쳐 메가 크리스에게 저항해야 합니다 와 대단원 제일 약한 캐릭터는 하는 사람이 없어 연합이 없음 디펙트 연합은 존재할 수 없는 디펙트가 죽었는데 어떻게 디펙트 연합이 생겼냐 공포 썼음 최고 성장 아 뭐야 대단원 대단원 재구성 리워크 한가보면은 아싸 탈피기 아니다 메가크릿 깨말 못설 오늘도 1승 재구성 리워크 한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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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트럭이 안 죽네 손가락 아프다 정밀 등장 153장 됐다 명질 첫 장 슬쏘다 와 다독불 아 힘들어 카드 몇 장 썼냐 내 손가락 카카 만병통 치약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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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가 아이고 상준 아저씨 나 믿고 있었다고 젠장 아이고 믿고 있었다고 아이고 상준 아저씨 왜 이렇게 이쁘냐 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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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래도 창방한테 반피난다 끔찍한 게임이야 깰수있나? 피 너무 많이 깎였는데 이잔상이니까 보스 심장전에서는 좀 편할 것 같긴 한데 이걸 대단원임 뱅꽃 총맨 총맨 촉촉하게 만들어주자 총맨은 뽑아서 쓰고 총맨 오리알코는 뭐야 그런거 주문한 적 없는데 총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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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총맨 오 오야 안돼 잠깐만 갑자기 분위기 싸게 진다 하지만 어림도 없지 하지만 어림도 없지 심장 쇠 하지만 어림도 없지 유령의 형상 심장 허접 쇠 기대죠 아이 티야 그 드라우냐 아멘 쪼끔 잘못되긴 했지만 결국 정의는 수리한다 아 이게 아닌데 인공물이잖아 저거 야 이거 좀 위험한데 어 이게 아닌데 이 아칸은 걸어야된다 이 아칸은 걸어야된다 어 심상치 않은데 공허도 들어오고 어 위험한데 어 이게 아닌데 저기요 어 서색이 60대 1 들어오나 아니 힘 플러스 1인데 어어어어어 어어 심장이 사람친다 아 간설회 서접색 에이 기집비 에이 때려봐 에이 레드비도 이긴다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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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정밀 단투 아아아아 어어어 정밀한테 지네 아휴 아휴 이걸 못 이겨가지구 정밀사기당 완벽조차 넘어선 영웅체 말라죽은가지 진짜 좋네 진짜 사실 잔상 두개 잡은게 다인거같은 잔상 두개 못잡았으면 저정도 체력이면 고래봤을거 같은데 마지막에 수리검이 잡히는 기적까지